괜찮습니까? 요즘 내가 믿음이라는 게 한없이 하찮다는 생각이 드네. 믿음은 감정의 문제니까요. 진실이 밀고 들어오면 언제든 깨져버릴 수 있으니까. 그럼 나는 한주원을 믿어도 되나? 진실을 알게 되어도 깨지지 않을 정도로. 나는 당신을 믿지 않아. 나는 나도 믿지 않아. 나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믿든가 말든가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경희님, 조심하세요. 여긴요, 비밀이 없어. 어디 있어? 누군가. 다 보고 있거든. 내가 기대를 너무 많이 했나? 내 어디가 그렇게 좋습니까? 경찰 이동식은 아닌 것 같고. 용의자 이동식? 그러는 이 경사님은 내 어디가 그렇게 좋습니까? 내 걱정하실 뭡니까? 한주원 경희. 내가 미쳤습니까? 내 걱정하는 겁니까, 이동식 경희? 미쳤어요, 내가. 환경의 걱정은 왜 해? 당신은 더는 안 돼요. 하지 마십시오, 제발. 내가. 지옥으로 갑니다. 당신은 아무 잘못 없고. 제발 좀. 혼자 그 죄책감 뒤집어서 오바하지 마요. 당신은 아무튼. 나는 나는 아무것도jen. 당신은 아무것도. 당신은 당신에게 쓴 것 Ansinals. 당신은 nел습니다. 당신은 한국 tail에 있어서 nada.